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인생의 한 조각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태어남은 얼마나 탄생의 신비, 태어남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정은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의 축복과 웅대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런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것들이 딱 예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로병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무럭무럭 자라다가 세상에 나오죠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맞은 축복이 바로 뭡니까? 백일이죠 백일 요즘 백일 잔치 하나요? 하는 데 있겠죠 당연히 저는 백일 잔치, 돌 잔치 다 경험을 했죠 적어도 지금 20대 후반에 있는 젊은이들은 백일 돌 잔치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전문 음식점에서 불어다가 돌 반지도 받고 그런 일들이 제 머릿속에 쭉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떠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지금 온전하게 100일 동안 잘 버틸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만 지나가면 아이고 이제는 고비일도 겪구나 해서 그냥 100일 잔치를 크게는 아니고 100일 잔치를 벌렸댑니다 그래서 100일이 되면 이제는 아이가 죽지 않고 잘 버텼으니 축하해 주세요 해서 100일상을 차렸죠 누구한테? 삼신 할머니한테 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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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을 담보해 주는 그런 할머니죠 이렇게 100일상을 차리고 나서 아이가 무름머럭 자라죠 물론 이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도 몸조리를 해야죠 요즘은 산후조리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설들이 좋은 데가 많이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은 37일 즉 21일까지는 대문 앞에다가 금줄 같은 거 쭉 쳐놨어 그래서 지금 아이가 태어났으니 함부로 출입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산모도 몸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몸조리한 데 가지고 피 수순한 차례라고 해서 미역국도 먹고 그러지 또 개고기라든가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도 안 먹잖아요 무슨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어쨌든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백일상을 삼신 할머니한테 올려서 떡 같은 거를 준비합니다 백설기, 또 수수팥떡, 인절미, 또 뭐가 있나요? 송편 이것도 해가지고서 떡을 해서 이렇게 딱 올려 백설기는 이제 뭡니까? 글자들 백설기가 흰떡이니까 흰떡이니까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흰머리가 될 때까지 백수를 해달라 그런 기운을 해서 만든 떡이 백설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수수팥떡, 부정한 기운을 찾은 애군을 막아달라 그리고 인절미, 인절미처럼 아주 찰지게 자라라 찰지는 인간이 되라 또 송편, 송편 두 가지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에 냉물이 있는 것, 냉물이 없는 것 해서 냉물이 있는 것은 속에 아주 알찬 사람이 되라 또 냉물이 없는 것은 관용성과 포용성이 넓은 그런 인간이 되라 이러한 의미의 떡들을 만들어서 삼신 할머니한테 삼신상을 차려주고 또 그 떡을 주위에 있는 백명의 사람한테 이웃과 나눠서 먹었다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백일이라고 그랬다 그러네요 지금 백일은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이따가 또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백일을 지나서 내가 태어나서 일이 되면 돌 돌이라는 표현도 원래 이렇게 쓰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읽기가 참 애매해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돌 돌로 이렇게 또 표준으로 바뀌었어요 표현 두 개 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3년 동안 그야말로 부모의 품안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우리는 유치한 단계로 갑니다 유치 어릴 유자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 하다가 글도 배워야 되고 말도 배워야 되고 그런 단계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유치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간혹 이런 얘기하죠 유치하게 말이지 사람이 뭐 이렇게 유치한 행동에 이런 말 쓰죠 이거 왜 쓸까요 나이는 이미 유치의 단계를 지났는데도 행동이 어린애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빈정거릴 때 쓰는 말이 바로 유치하다는 말 쓰죠 우리 유치한 행동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는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유치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조선시대 후기 때는 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로 조선시대 때는 천자문대 배우고 경명요결 이런 거 배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하는 그 책이 동몽선습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팔 동몽선습은 여기 보면 아이동자 어릴몽자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먼저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유학적인 유교적인 세계에 짙어가지고서 주로 중국의 역사를 많이 배우게 돼요 중국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나라 역사도 언급이 되지만서도 주류는 중국 역사다 그리고 변방에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다 그걸 기술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의 어떤 정치의 어떤 패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중국 역사부터 배웠다는 점은 지금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 오히려 뭡니까? 이 나이 때 중국 역사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도 보내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때는 이르셨다라는 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알아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성장해 가죠 자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네요 자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릴 때 남녀 구분 없이 동네에서 저도 좀 막 놀았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하고 이렇게 땅땅 먹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런 말이 딱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이 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우리 같이 앉으면 안 돼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를 한 기억도 지금 나아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사실을 조금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용어에 대한 해소를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 얘기의 네 편에서 나오는 말인데 원뜻은 이거죠 남자 여자 아이가 7살이 되면은 같은 요 같은 그 저기 이불 한마디로 같이 재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것이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확 변 약간 왜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석자가 자리 석자인데 이게 원래는 위에 풀조자가 있어가지고 깔게 이 돗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은 이제 나이가 남자 여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나이니 이 나이가 되면은 같은 이불을 덮어서 자면 안 된다라는 말이 와정이 돼서 그죠? 같이 자리를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됐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7살이 돼서 같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 안 된다 아 앉아도 돼요 좋으면 매일 같이 앉는 거지 뭘 그죠? 그 얘기예요 자 약관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약관 약관은 20세 때 즉 오늘날 우리 성년식 성인식이 있었죠 이때 이제 그 약관이라는 이런 성인식을 체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린아이 그죠? 그러니까 상투를 못 맺죠 그래서 상투를 갖다 이렇게 쪼매가지고서 그냥 달고 다니는데 이제는 제대로 상투를 갖다가 덮을 수 있는 그런 관을 세워준다 비로소 너는 어린이 된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20살이 되면은 딱 앉아서 이제 너는 어린이 되었구나 이제 이제부터는 너의 젊은 기계와 야망과 펼치는 그런 나이가 됐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관을 씌우는 그런 성인식 이와 반면 여자도 마찬가지로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때는 시집가서 아들 딸로 놓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해서 여자는 또 비녀를 갖다가 꼽는 그래서 이 계례식 계례식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약관과 계례식을 했다 아 지금도 이런 거 행사하나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5월 17일 날인가요? 성년의 날 때 내가 TV 보면은 오늘은 몇 번째 맞는 성년의 날입니다 해서 이렇게 이벤트 이런 걸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조선시대 후기 때는 이거 상당히 큰 행사였다는 점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한번 반출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다가 서서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문이 뜯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쭉 무릉무릉 자라면서 20세 약관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관이라는 뜻은 조금 더 깊이 나간다면 뭡니까? 내가 비록 어른이 되고 또 흘릴... 어떤 신체가 아주 건장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어른 입에서는 모든 면이 다 열악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약자 약할 약자 신체 건강한 성년에 맞는데 아직은 약하다 해서 앞에 약할 약자를 써서 약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약관 그러면 하자 젊은 사람 젊은이 우리 모두 약관의 나이를 이미 지난... 저를 포함해서 지난 세대이겠죠? 자 이제 약관을 지나서 나이가 하루 한 해 한 해 쭉 먹으면서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뭡니까? 연륜이 쌓이게 되죠 자 우리가 쭉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연, 부록, 상연, 지천명, 이순, 종심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사용을 하거나 또 들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휴 나한테 아주 관연한 딸이 있는데 여봐 우리 좀 좋은 신랑감 좀 물색 좀 해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관연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관연 그러면은 이 과자가 오이과자예요 그래서 이 오이과자를 한자를 주로 한자는 획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쪼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갖다가 쪼갠다고 해서 깨뜨릴 파 해서 파자 한다 그래서 이 오이과자를 갖다가 딱 이렇게 나눠버리니까는 여덟팔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 여덟팔이 뭡니까? 8 더하기 8이면 16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팔 청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휴 나 이팔 청춘이야? 무슨 이팔 청춘이야? 나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그래도 난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뭐 이런 말 쓰죠 자 관연 즉 2, 8, 16, 16살이 된 그런 시집갈 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진 글자가 바로 관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을 지나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우리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물론 이 이야기가 현대하고 오버립이 되고 있지만 이런 약간의 나이를 지나면 바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신입사원 또는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뭐 그 뭐라 그럴까 의욕적으로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하다 보면 젊은 기질 때문에 그렇죠? 젊은 기질 때문에 어떤 자기가 기분이 상하면 다툼도 있고 그렇죠? 또 참을 수 없이 인내성이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부록의 나이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부록 부록 그러면 이게 40세죠 40세 40세의 나이를 부록 그래서 이 부록의 나이 40세 공자께서 말씀한 논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놓고 지우학 그리고 30살에 이립했다 그러니까 15세의 지학 15세면 지금 우리를 보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중학교 2학년 또 고3 대학교 4학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군대까지 제대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자기요건은 다 되는 거죠 그때가 이립이 이립 자 이립의 나이를 지나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부록의 나이가 온다 자 부록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부안에 도정하지 않고 소심껏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런 나이가 이제 부록이죠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면은 뭐 그야말로 여기저기 휩쓸기는 그런 경험을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나이가 바로 40세 부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되는데요 아직도 저는 유혹에 막 휩쓸려요 그럼 뭡니까 저는 부록에 나이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록을 이기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값을 못하는 건가요? 좀 그렇네요 자 상년으로 넘어갑시다 자 상년 이건 좀 생소하죠 우리 부록의 나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상년은 뽕나무 상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뽕나무 상자를 우리가 보통 약자로 쓰게 되면은 속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열 십자 밑에 나무목자죠 나무목도 쪼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 십 하나 둘 삼십 살 사십 살 플러스 팔이니까 48세 아 48세를 상년이라고 하는구나 48세 되면은 내일 모레가 50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년에 어떤 그 중년감이 더해지는 그런 나이가 바로 상년의 나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러다가 이제 50대가 됩니다 50대가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찾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하면서 이제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내가 이제는 좀 알겠구나 뭔가 좀 깨우친다 그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전문가적인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바로 지천명이 아닌가 합니다 좀 더 내가 했던 일이 더 디테일해지고 섬세해지고 더 전문가적인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 나이가 바로 지천명이겠죠 자 이러다가 세월은 계속 흐릅니다 이순! 아 60이네요 60 그 제네가 지금 이제 60인데요 저 60같이 보입니까? 뭐 보이는 사람 보이겠죠 그게 아무튼 내가 언뜻 얘기해 보니까 제가 뭐 그 일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현재 우리 나이 곱하기 70%를 곱하면은 그게 지금 신체의 나이라 그러네요 그럼 제가 60이면은 60 곱하기 70% 하면 42살 42살이 지금 나의 신체의 나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기분은 좋대요 42세면은 뭡니까? 이제 부르기의 나이를 조금 지난 그런 나이죠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순이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그 얘기죠 자 이순이면 60인데 60이면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그죠? 뭐 3년 수전 어느 정도 겪었죠 그죠? 좋은 일도 경험했고 나쁜 일도 당해봤고 그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뭐 이런 것을 다 나름대로 경험하고 나름대로 그렇다가 역과시키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싸말 일이 별로 없어 젊었을 때는 그냥 그 젊은 혈기로 다툼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지는 그런 나이가 바로 이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가 순해졌어 싸말질환에 포용성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2순위 나이가 돼도 엄청 다혈절이고 엄청 열정적이에요 하다 보니까 나이값을 아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유치해 유치해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런 60 60이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는 70살까지 오죠 자 70 이때는 뭐예요? 옛날부터 우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공부할 때 자 인생 70은 고래이다 즉 예전부터 70살까지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70이면 인생이 쫑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지금 백세시대 아닙니까? 백세시대 어쨌든 들어보자고요 자 종심 소욕 불유거 뒷자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이가 70이 되면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막 해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불유거 즉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분은 어떠한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구나 참 그 멋있는 말이네요 근데 지금 나이 70 되시는 분들이 과연 법을 준수하고 그죠? 자기가 하는 것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그 그 그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나요? 요즘 하도 이 법들이 많이 생겨고 규제가 많고 그래가지고서 이 7인생 70 종심 소욕 불유거의 이러한 그 용어가 좀 무색해지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뭡니까? 종심 이후에 어떤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뭐 팔순도 있고 뭐 미수도 있고 뭐 백구도 있고 그런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한번 좀 뭐랄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생활 한자 문화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나의 열륜 자 열륜 빠졌네요 열륜이란 아 저 사람이 열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는 게 좀 달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륜 원래 이 열륜이란 말은 이 우리 그 나무 나이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그 나무 통나무 같고 딱 잘려면은 그 나이 이렇게 나이태가 쭉 이렇게 나무의 어떤 수명인 바위 이것을 이제 역시 나온 말이 바로 열륜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죠 모르는 것을 깨우치고 또 깨우친 바를 갖다가 또 실천에 옮기고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가 생기고 이런 것이 계속 버무러지면서 열륜이 쌓이면서 결국은 지천명과 이순과 그 종심에 이르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 이순을 뛰어넘고 종심 소역 분류고 내가 아무리 모든 행동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나이를 이미 지나서 이제는 백세시대를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태어나서 태어나서 약간의 나이를 거쳐서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종심까지 가는 거 대단한 축복인가요 아니면 삶의 과정인가요 그거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에서 태어나서 늙기 전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이를 먹는 그런 과정의 용어를 한번 발췌해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모대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